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회라는 곳에서는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파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미안해하는 마음이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부장판사 한 명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대부분이 사표를 수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판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주 예사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수진 부장판사, 그는 누구인가? 1월 6일 날 대법원이 4월 15일에 치러주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밝힌 이수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사표 수리했습니다. 이수진 부장판사는 다른 부장판사들과 달리 2018년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17년 사이에 양성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고의로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것을 폭로해가지고 결국은 고초를 겪게 됐습니다. 이수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량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서 양성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재판지연 의혹을 언론에 옹빈 당사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수진 부장판사가 공격한 것은 판사와 정치권력이 너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의를 위반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이수진 부장판사나 여당은 양성태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협의자로 몰았고 지금도 사법농단의 대표 사례로 쏜 꼽힙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은 2012년에 있었던 한 대법관의 판결에 따라가지고 한일관계를 경색시키는 결정적인 그런 잘못된 판결로 지금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성태 대법원장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판사가 바로 정치계에 뛰어드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료 판사들은 한 목소리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사법유착이나 농단을 폭로하고 정치권에 가는 것은 너무나 그 모양이 안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료 판사들 입장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하나니까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장으로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냉각기 없는 판사의 총선 출마는 정치와 사법이 사건의 밀접성을 넘어서 인적 밀접성까지 가꾸게 된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유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유착에 대한 의혹을 사람들로부터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서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법관을 퇴직하고 바로 청와대라는 정책을 띄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여당이 참여연대와 민변과 힘을 합쳐가지고 법원에 외부인사들이 참여해서 인사와 행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법행정위원회를 가능케 하는 그런 입법을 발의해서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정치권력의 불법과 남룡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근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외관상으로는 상권분립체제가 있고 법원의 인사와 행정이 특정 정파나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자지우지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장치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울여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문정부처럼 사법부를 장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아주 강렬하게 느끼고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수진 부장판사의 선택은 아무리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더라도 정치권의 출사표를 판사로부터 바로 던지는 일은 대의맹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에는 정말 사려깊지 않은 당돌하고 돌출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사법거래가 가능하겠구나.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들에게 판사가 대단히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주고 그것에 대한 보답이나 대가로서 정치적인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법거래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직을 그만두고 나면 상당한 기간 동안 냉각기를 거친 이후에 정치세계로 뛰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도적인 노력도 중요하죠. 상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나 사법부 내에 있는 판사들 스스로도 정치권력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월 7일 날 오래 갈 수 없다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보시고 SH님이 남겼습니다. 역사 앞에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자는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뜨겁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정말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다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너무나 명백한 사실들이 이 시대에 처져할 정도로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놀라울 정도로 성공시켰는데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을 플라이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건 조정법안, 사법부 장악작전 등을 전개하는 걸 보면서 정말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의식하는 것 사이에는 정말 큰 간격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험한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위안을 해봅니다. SH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제게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외에도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